네 여러분 마음공부는요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말랑말랑하게 해서 이 잠재의식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공부예요 마음이 잠재의식이거든 몸과 마음은 하나고 그 몸과 마음을 다르게 표현할 때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잠재의식이 활성화가 잘 돼야 마음공부도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마음으로 살아야 잘 산대니까 이걸 어떻게 활성화합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행 가기 전에 마음공부 입문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해서 가면 공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몸으로 하는 걸 많이 알아 왜? 몸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행 지도를 해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왔을 때 보니까 너무 잘 느껴요 이게 몸으로 하는 분들 그래서 왜 TV에 얼마 전에 보니까 축구선수 한 분이 나와서 자기 가정사 공개하는데 툭하면 울어 사람들은 울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몸으로 운동하는 분이라 이 몸과 마음이 잘 활성화돼서 슬픈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배출되잖아 슬픔 에너지가 엄청 좋은 거죠 감정 표현이 선명하게 되는 건 몸을 많이 쓸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몸 쓰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 하나도 안 하는 분 잠재의식이 딱딱하기가 딱딱합니다 당연히 감정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도 못 느끼고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을 거예요 몸을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고 등산하고 이런 분일수록 잠재의식이 활성화되고 마음 공부도 쉽고 빠르고 인생을 힘들게 살게 하는 그 뚝딱딱한 관념이라는 놈이 축적되기가 어렵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여라 두 번째 마음을 활성화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감성이죠 마음 감성 감성을 활성화하는 콘텐츠를 많이 접하면 좋아요 영화라든가 연극, 음악, 그립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 감성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 인생의 문화적인 어떤 즐거움을 향유하는 쪽도 있지만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는데 엄청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그런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몸이 아파 이러면 잠재의식이 굳어가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활성화는 뭐예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이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상태 혈액순환도 잘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벌써 병이 걸렸어요 이러면 벌써 굳어가는 거죠 몸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몸 치유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몸 치유는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병을 치료할 때 지엽적으로 어디를 도려내고 수술하고 그리고 일시 대증요법으로 두통이 오니까 진통제 먹어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치유를 해야 돼 치유는 손상시키지 않고 전체를 전체를 다 보고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는 방향으로 요즘은 대체요법도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렇죠? 단식도 할 수 있고 전문가의 지도를 꼭 받으십시오 대신에 몸 치유는 또 한의학 쪽에서 몸을 보호하는 보약도 먹을 수 있고 침도 맞을 수 있고 뜸도 뜰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몸이 잘 굽혀지지 않거나 안 좋은 부위, 통증 있는 부위 있으면 다치지 않았어도 물리치료 같은 거라든가 아니 카이로프락티라든가 이런 거 받으면 좋아요 골반이나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 자세가 삐딱한 경우 이런 데 교정하는 운동을 받거나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치유, 몸 치유를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마사지도 좋고요 뜸 뜨고 이런 활동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요즘은 TV에 보면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서 몸 치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면 잠재의식이 활성화돼요 오랫동안 혼자 살던 분이 오시면 마음 공부가 힘들어요 특히 산속에 딱 들어가서 혼자 도 닦는다고 사시는 분들 절대로 도가 안 됩니다 도는 소통이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에 내가 아닌 게 없는데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 공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 많이 하시면 좋으냐면 사람과 사람이 협력해서 어떤 걸 이루는 활동이 있죠 단체 생활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면 훨씬 사회성이 커지죠 유치원 안 보낸 아이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타인과 협력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사기가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대인기피나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자기 혼자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이 무섭다고 사람들 가까이 안 갔기 때문에 더 심해진 경우에요 자꾸 접촉해야 돼요 동호회나 이런 단체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동아리나 이런 데 가입해서 가볍게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면 잠재의식이 소통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고 말랑말랑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매주 화요일날 9시부터 11시까지 헤라티비를 합니다 무의식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제가 거기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관념 가짜 애고 가짜인 나를 얘기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열고 잠재의식 무의식을 활성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귀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자꾸 두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자꾸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딱딱한 분도 헤라티비를 계속 보다 보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올라오던 마음이 올라오면서 어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받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던 분도 헤라티비 무의식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올라와요 어머 사랑받고 싶다 특히 헤라님을 보면 다 뜨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사랑받고 싶다 이렇게 그게 엄청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하나씩 인정할 때 마음이 열리면서 잠재의식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활성화되고 시간이 될 때 마음 공부에 입문하고 싶고 인간 심리를 알고 싶고 내 무의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으신 분은 헤라티비 오십시오 헤라티비 와서 듣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이 열리고 잠재의식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상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방법을 하시면 마음이 활성화되고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조금 더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채널이 열리는 거고요 나의 괴로움을 배출할 수 있는 잠재의식이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 삶이 조금 더 좋아져요 제가 말한 다섯 가지 여러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